아 으 5 으 고기도 형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 바닥에 가서 그냥 주소한 거야 누구? 누구? 일단 인 굿 페이스 인 굿 페이스 오늘은 제가 멀리 다닷가에 가서 잡아온 물어 보지도 않았네 혼자 대답하셔만 생명을 가지고 회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초밥 성게알도 얹고 성게알 성게알이 되게 크네요 여름 되면 굉장히 커지거든 성게알은 형님이 잡으신 거 아니죠?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오다가 성게 팔길래 득겹한 거고 언제 볼까요? 아냐아냐 초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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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뿌려? 저죠 여기서 뿌려 셰프가 하셔야죠 메인 셰프를 해갖고요 아 네네 그 아 네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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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급하니 너? 어디 갈 거야? 빨리 먹을라구요 배고파서 걔는 뭐예요? 간장? 참기름 참기름 한국에서 다음번에 엄청 먹고 싶어 우와 이거 참기름은 우리 장모님이 손수 만들어줘서 잠깐 기다려 아직 아니야 깨수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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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급하구나 어이 다리? 배고파서요 아니 그게 한번 세팅을 해놓으려구요 먹기 전에 할려야지 아 잠깐만 아 옮겨둔까요? 아니 아니 아직 안 돼 아 아 또 얹혀요? 이거 잊었을거 아 지수꺼? 지수는 너무 초라한데 뭐 초라해 똑같은데 밤만 안들어간거야? 그치 다 됐고 이건 다이어트식 제가 이제 가져가면 돼 자 이제 가져가면 돼 수레발리 아 대단하십니까 아 멀칼 짜잔 공rieb 치즈 곧 스크라인 아 레카 tac 후 여기 되게 하고 쿵 앉은 이제 구이가 또 있잖아 아직 동영상 형님 제가 기대 만땅하고 온다 그랬더니 부담 가지셨나봐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이라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조용으로 빼서 살아내야 되겠다 조금 빠져봐 동영상 동영상 여기 밖으로 살짝 내생을 다 못 찍어볼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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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유튜브가 뭔지 지금 막 찍어봐 제가 먼저 먹으면 이 스케줄과 마이 치아가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